안녕하세요. 서울시항의 온라인 콘미공 클래식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망의 2021년이 밝아왔고 오늘은 콘미공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행히도 조금씩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가면서 희망적인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해의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작년은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는 큰 기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먹은 만큼 기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2021년에는 어떠한 음악가들의 기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오래된 분 중에는 조스켕 데프레, 르네상스의 위대한 작곡가 조스켕 데프레의 서거 500주기가 있고요. 와, 무려 500주기라니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양곡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125주기. 그리고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인 베르디의 서거 120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가인 생상스의 서거 100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장수하셨던 현대음악의 거장, 스트라빈스키의 서거 50주기 이렇게 있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악가는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에도 많은 영감을 준 이탈리아의 대문호, 란테의 서거 700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서거 주기가 많아서 탄생은 없느냐 보면 예술탱고, 땅고 누에보라고 아주 새로운 예술탱고를 이렇게 정착시킨 아스토르 피아 돌라의 탄생 100주년 등등 음악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좀 조마조마하지만 이렇게 또 알차게 한번 기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올해의 라인업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정말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제 서울시양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4월까지 프로그램만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인데 올해는 공부하기 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한 해의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소개를 시켜주시죠. 사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별로 해볼 수도 있겠고 또 편성 경위로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연주가 별로 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레파토리 측면에서 장르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양은 오케스트라죠. 대규모 관연악을 주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인 만큼 역시 이런 대규모 관연악단의 레파토리가 집중돼 있는 시대 바로 19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낭만주의 시대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12달을 통해서 낭만주의의 모든 면몬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정말 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양 같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레파토리 대부분이 또 이 시기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는 음악 애호가들이 감상하는 레파토리에 또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낭만주의라는 이 거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건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실은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듣고 또 좋아하고 이런 음악 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 때 음악가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질서에 기반해서 음악을 생산하고 연주하고 했었는데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술가 상이 있듯이 정말 천재적인 어떤 한 개인이 그 뛰어난 능력을 펼치고 우리는 또 예술가라고 존경을 담아서 또 감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연주장에서 진지하게 음악가들의 연주를 바라보고 감상하는 이런 태도도 있었던 것이 바로 낭만주의 시대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음악 이루어지는 이런 관습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시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낭만주의 시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궁금한 게 낭만주의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어렵고 또 거대하기만 할 것 같은 이 개념을 또 쉽게 전달하는 게 저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낭만성, 이 로맨스라는 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낭만이라고 우리가 한자식 발음으로 읽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대의 일본에서 로맨티시즘이라는 서양 언어를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일본식으로는 낭만을 읽으면 로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낭만주의라는 거가 이제 결국은 로맨티시즘이라는 용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로맨티시즘에 우리가 로맨스, 로만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로만이니까 로마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도 고전 라틴어와 세속 라틴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그 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속 라틴어하고 고전 라틴어 사이에는 큰 갭이 생기게 됐는데요. 고전 라틴어라는 거는 이제 문어죠. 귀족 계급들이 공식 문서에 쓰던 아주 엄격한 문체로 되어 있고 주로 법전이라든지 종교적인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 아주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하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이 쓰던 구어체는 또 약간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나중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들, 유럽 언어들 중에 라틴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손 언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같은 이런 로망스 계열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이제 세속 라틴어에서 분화된 그런 언어들인데요. 이런 언어들, 특히 이제 서민들이 쓰던 구어체라는 것은 아주 딱딱한 법전이나 종교적인 그런 문서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이야기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로만, 로망 또는 로망스라는 것은 소설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0년대부터는 그냥 로망스 하면 소설, 특히 그 중에서도 아주 대중들이 좋아하는 연애 소설을 다루는 것을 로망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낭만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사적인 감정을 다루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로망스였다고 하고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는 로망스적인, 로맨틱한, 낭만주의적인 이런 말들이 정착이 되면서 이게 시대 구분을 어느 한 시대로 딱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철학자인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미국 철학자인 러브조이 같은 분들은 그냥 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낭만주의는 1780년대에서 1830년대 정도 특히 이런 사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한 연애 소설이 유행하다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더군요. 와, 저희가 그냥 편하게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로맨스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복잡한 유래를 갖고 있었네요. 일단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문학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배경하고 무관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낭만주의가 태동되던 18세기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 펼쳐지던 19세기 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론적, 정신적 바탕이 된 것은 개몽주의죠. 그렇죠. 개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과 다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서 대격변의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든지 이렇게 바로 오는 건 없겠죠. 그 속에서도 엄청난 대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서 또 산업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간 소외가 되는 이런 와중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성으로 통제하려는 개몽주의 그리고 또 뭔가 엄격한 고전주의 이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이지만 이건 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격변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민족주의 국가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할 때 새로운 어떤 체제에서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필요한데 좀 더 개인적이라고 생각했던 낭만주의가 이런 민족주의의 변혁 속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이념을 이끌어가는 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참 19세기 전체는 낭만주의가 지배했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게 되면 참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 시기가 아닐까 그것이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이랑 또 이런 역사적인 시대 상황이랑 맞물려서 하나의 커다란 낭만주의의 움직임을 형성한 것 같은데요. 실은 이 낭만주의의 기절을 이루는 건 어쨌든 문학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운동이라고 하고 슈트루문트, 드랑 이렇게 많이들 이미 지났죠. 저희는 그런 나이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예사조가 한 번 크게 일어난 이후에 이 문예사조가 추구했던 것처럼 조금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열정적이고 또 환상적이고 좀 신화적이고 신비스럽고 이러한 경향을 지니는 모든 예술을 이루는 그런 용어로 낭만주의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근데 사실 우리가 딱 모든 시대 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탁탁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고전주의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낭만주의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는 또 답답하거든요. 뭔가 시대 구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적인 시대 구분에 기준해서 뭔가 낭만주의란 어떤 시기에 해당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 예술사 혹은 일반 역사에서 구분하는 시대 구분을 조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는 고대고요.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용어들은 실은 음악 자체 내에서 생겨난 용어는 아니고 일반 역사라든가 아니면 문학사 아니면 또한 미술사에서 차용해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음악에 적용될 때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의 재탄생인데 음악에서 고대의 음악이 정말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무엇을 재탄생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시대 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19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830년에서 1900년도 전까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시대를 이때부터 이런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 시작은 고전주의 말기하고 맞물려 있고요. 또 낭만주의 끝은 또 현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베토벤과 슌베르크 같은 이런 작곡가를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원한 대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좀 딱딱 좀 정리를 해주셔야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1830년대부터 1900년 언저리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고전에 대한 반동으로 뭔가 낭만주의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역시 그 양끝은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전에서부터 낭만으로 이어지는데 고전인 것 같으면서도 낭만 같은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의 음악을 시작했는데 또 현대음악을 20세기의 음악으로 온 뭐 슌베르크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그 고전과 낭만은 그래도 뭔가 연속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고전하고 낭만은 그래도 많이 대립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대에나 고전적인 파에 속하는 작곡가 또 낭만주의에 속하는 작곡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대의 규범을 조금 더 잘 따라갔으면 고전적인 작곡가라고 여겨졌었고 그와 반대로 그 시대가 따라가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해서 자신만의 개성 이런 걸 중시했다면 또 낭만적인 작곡가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고전적이다 혹은 낭만주의다라는 이런 것이 반드시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한 시대에도 공존했었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악에서 낭만주의는 더더군다나 고전하고의 반대각으로 그 입장에서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게 고전주의 시대 때 유행했던 수많은 장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 소나타, 교양곡, 협주곡, 현악사준주 등등 이런 장르들도 메인 장르로 쓰고 있거든요. 또한 고전주의 음악이 기반하고 있던 것이 조성 체계인데 이 조성의 체계가 낭만주의 시대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또한 파생되는 화성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악절을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주제에서, 동기에서 주제를 풀어내가는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고전주의의 유산이 참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하지만 고전주의를 계승했지만 거기에 계성을 더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승에 계승을 더하다. 본토 발음이신 거죠? 경상동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발음입니다만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계승에 계승을 더했다니까요. 고전과 낭만, 서로 대조적인 부분과 계승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정리가 잘 됐는데요. 그래도 역시 음악이니까 한 번 들어보는 게 최고겠죠? 아, 네, 좋습니다. 그 고전주의 음악과 낭만주의 음악에 서로 다른 대조적인 예시의 음악 연주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음악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음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각 시대별로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듣는 느낌만으로는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답답하실 분들을 위해서 눈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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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세요. 악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교양곡 같은 경우는 정말 연주의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곡 그리고 거대한 곡. 두 시간짜리도 있고. 거기서 다가 아니죠. 낭만주의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개인이 부각된다고 말했지만 또 민족주의라는 개념하고 이것이 맞물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낭만성이라는 것을 얘기하자니 또 오페라 같은 분야에서는 사실주의가 베리스모페라가 등장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1890년대부터는. 네. 그래서 참으로 복잡다단한 시기고 이 상반된 개념들이 정말 만나서 한 시대를 잘 형성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게 말하자면 주관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감정개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의 속에 담긴 내면 또는 그 주변에 시대 사조에 의한 외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그 음악 그 자체로서의 특징 낭만주의의 음악 그 자체의 특징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낭만주의 하면 선율이 무엇보다도 강조된 시기인 것 같아요. 낭만주의 하면 일단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아름답기만 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듯한 어떤 규칙적인 악절에 구애받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선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선율이 아름답다 보면 아름다우려면 쓰이는 화성 자체가 조금 다양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뭐 1도, 4도, 5도 중심의 화음을 쓴다 그러면 형식이 명확하게 들리고 깔끔하고 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양한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기엔 부족하거든요. 불협화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협화음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그 무언가 이질적인 것. 하지만 나오면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썼으니까 불협화음이 나지. 배울 사람이 왜 불협화음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화가라면 제가 더 많은 색채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을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많이 등장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불협화음도 물감의 하나의 색깔이다. 그렇죠.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연하게 규모도 발달이 되고 또 이제 교양학 그리고 협주공 이런 것들이 길이가 정말 길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다 감정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표현이 극대화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의 감정도 지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감정의 표현, 낭만주의의 특징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시대가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대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형식을 중요시하던 옛날 바로크 시대나 고전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뭔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 감정표현과 낭만주의 시대의 감정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전 시대의 감정은 분명히 존재해야 했지만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누구나 들었을 때 아 이 감정이구나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힘들 만큼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면 그야말로 낭만주의 시대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하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주자나 작곡가의 정말 주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담긴 그런 감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감정의 표현이라고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는 거는 감정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시대의 예술이라는 게 감정을 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전주의나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그런 감정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음악도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낭만주의 시대에 표현되는 감정표현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느 시대나 감정을 표현해왔지만 이전 시대의 감정은요.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그리고 표준화된 감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정서를 느끼면 모두 다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었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작곡가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개인에 의해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대 개인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뭔가 남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낭만주의 시대는 그야말로 천재들의 중흥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어느 시대에나 천재들은 있어 왔죠. 그렇죠. 하지만 이전 시대에서는 그 천재들이 천재 한 명 개인 개인으로서 별로 돋보이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튈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네. 그렇죠. 이제 음악가를 예로 들면 그 당시에 작곡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 자신이 예술적으로 바라는 음악을 쓰기보다는 당시에 청중들이 원하는 음악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작곡가를 들여다보고 이러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특히나 귀족들이 요구하는 음악 이런 거에서 개성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오롯이 작곡가가 자신의 상상력 또 자신의 예술적인 능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이제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로 사회로부터 또 인식되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 시기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건 그건 왜일까요? 이것을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낼지 모르겠지만 큰 질문인가요? 그냥 조금 근대 서양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데카르트가 너무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라는 정말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그야말로 주체적인 어떤 자아의 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데카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의 척도를 제공하는 그런 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되게 자율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너무나 좋았지만 종교처럼 이건 좋아, 이건 옳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말해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왜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어느 순간 조금 구속을 바라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보다 높은 차원에서 나에게 어떤 중거 틀을 마련해 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쫓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주체적인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다. 이것을 유토피아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낭만주의 시대 때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나의 그런 자아, 이런 것을 이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건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자아하고 이상적인 그런 세계하고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것을 바로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이제 요약하자면 이전의 종교가 사회를 통제하던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틀이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화되면서 결국은 이 19세기에 와서는 그런 종교의 역할을 예술이라는 것이 대체하게 됐다라는 건데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의 위상 또한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천재. 하나의 개인을 정말 뛰어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천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 하고요. 또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요. 실은 여러 여타 예술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돼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이해하기 쉬워서? 네. 맞습니다. 바로 음악이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를 할 수 있다. 딱 들으면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음악의 모호성 때문에 그런데요. 오.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표현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말의 뜻이 귀속되잖아요. 아 틀에 가두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음 자체에는 그 어떤 뜻이라든가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가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은 정말 말이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 시대 철학가들이 음악에 어마어마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18세기 작곡가 살리에리의 오페라 제목이 생각납니다. 어? 뭐죠? 음악이 먼저 말은 나중에. 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악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 있었던 옛날에는 언어와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감정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어와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니 참 이 음악의 위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음악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음악가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19세기 음악가들의 삶을 보면 이전 시대의 음악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또 어떤가요? 정말 그 낭만주의 예술가상 하면 일단 배고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정신이 괴로워야 되고 이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구도의 길을 가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 때 예술가들의 삶 자체도 이랬던 것 같아요. 요절한 사람도 많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많았고 그들이 낭만적인 작품만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삶들도 정말 지독하리만큼 낭만적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그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예술가는 고독하고 뭔가 좀 그 항상 남들과 거리가 멀고 항상 그런 고독한 그런 예술가의 힘든 삶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예술가상이다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실을 초월한 그 무언가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삶에는 어두웠다는 거 참 이 가슴이 좀 아려옵니다만 또 그렇지만 또 그게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그렇죠. 뭐 뭐든지 케바케 사바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2021년 콘비공 첫 시간에서는요 낭만주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낭만주의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낭만주의의 음악 형식 그리고 낭만주의에 유행했던 사조들 개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특징들 장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 계속 낭만주의에 대해서 정말 잘게 잘게 나눠서 깊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심층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제 사실 그 낭만주의 음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낭만주의 음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낭만주의 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는 입장에서 다음 달 콘비공에서는 바로 이 낭만주의 음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낭만주의 문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정말 자신하고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모든 콘비공 낭만주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하시다 보면 한 해가 지나면 연말에는 모두 낭만주의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 낭만주의에 박식하게 되신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2021년 콘비공 첫 시간으로서 낭만주의에 운만 띄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거대한 낭만주의의 바다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